나랑 결혼해 줄래 하는 거야 우리 대표님께서 이거 서비스 원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하나 있더라고 이거 서비스입니다 이거 세대사신 고객님 마무리 버전입니다 i5! 40입니다 40 직원은 60 사주고 와이프는 40 사주지더라고 그리고 자기 차는 i7 70 사시더라고 아 우리 고객님 진짜 대단하세요 510아인데 i7을 바꿔드렸어 와 좋지 이게 뭐냐 소피스 그레이 새끼 아니야 브루크닉 그레이 새끼가 저번에 보내고 소피스 그레이 새끼 하나 남았어 세대째 나가는 겁니다 i5! 40 팔았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크롬 죽이려다가 안 죽였어요 왜냐면 검은 게 많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좀 은장발이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니는 거야 며칠은 탱탱할까? 이번 달에 전기차 정말 많이 팔려요 나만 많이 파는 건가? 전기차 알고리즘에 받았나? 키가 너무 예쁜 거 같아 진짜 괜찮지? 야 멋있다 이거 블랙시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차 많이 사신 분이라가지고 블랙으로 올블랙으로 해줬고 크리스탈 딱 넣어줬잖아 40이랑 60이랑 뭔 차인지 몰라 사실은 가격 차이가 나 그다음에 뭐 배터리 운영 똑같지 않을까? 뭐가 차이지? 휠 차이? 앞에 모양 차이? 댓글로 달아주겠어 우리는 정보를 전하기도 하지만은 정보는 다 압니다 웬만하면 다 알고요 야 진짜 이거 하면서 하버캠프 세럼폰도 해드렸어 내가 와 세대다 한 대당 결제한 게 한 150 이상은 다 되는 거 같거든요 보니까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저번에 남은 서비스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야 우산 10개 이게 다냐? 아 출구 박스 예쁘지?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래 출구 박스 이 정도 들어가주이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같아요 꽉 채워드리잖아 우리는 서비스가 골프 왜 안 넣어드렸는지 알아? 골프 안 치어 바쁘셔가지고 못 친단 말이야 골프 안 치는데 너드리면 싫어하잖아 어 난 안 넣어드려 대신에 저거 넣어드렸잖아 이거 리본 3만원 이대로 고대로 홀레인